안녕하세요. 한빛TV의 한빛입니다. 조명섬님 스케줄 알려드리는 한빛TV방송. 조명섬님 소식을 정말 많이 전해주고 싶은 방송.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ms고요. 네. 매니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한빛TV에 오셔서 감사하구요. 저번 조명섬님 관련 방송도 꽤 많은 조회수가 나와가지고 화제가 되어서 너무나 좋았구요. 오늘 전해드릴 조명섬님 소식은 5월 31일 월요일이죠. 오후 9시에 sbspl sbs mtv에서 하는 버트로쇼에 조명섬님이 나온다는 소식 알려드리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나오시고요. 5월 31일 날. 그리고 조명섬님의 달밤 음악회 서울 공연이 연기가 됩니다. 아무래도 사례적 거리두기가 3주 연장됨에 따라서 연기되었는데요. 일시가 6월 12일에서 7월 17일로 변경되니까요.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빛TV 였구요. 저희 채널 구독, 시청, 후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